자, 저 이렇게 살고 싶지 않나? 정말 이렇게 살고 싶지 않나? 정말 이렇게 살고 싶지 않나?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살고 싶지 않나? 언제까지 내가 뭘 잘못한다고 경찰서에서 왜 내가 김종국한테 2년 내리 쫓겨야 돼 내가 뭘 잘못하자고 아 깜짝이야 날 좀 멎으신 것 같아요 봤냐? 봤어요 어떡해요 사사치 사집해보자 내가 여긴 들어갔다 왔거든 1층이나 한번 그림내로 가보자 빨리 움직여야 돼 빨리 움직여야 돼 옆에 가볼게요 여긴 달려있는 것 같아 야 큰일 났다 큰일 났어 야 뭐가 들어가 야 빨리 들어가 빨리 들어가 야 카메라 카메라 형 형 형 이광수 씨 못 받나요? 아 그래요? 아 그래요? 형 이광수 씨 못 받나요? 아 그래요? 어디야? 형 이거 저쪽 온 거야? 형 여기 내가 hoTHOROP 아 안돼 여자 bullying 형 벗었어요 경찰 벗었어요 형 형 여전히 하謝 형 좀 열어봐 embiggggggg 그냥 한 번 열어봐. 아 끌렀다. 아 끌렀어. 슈슈슈슈. 보자 보자. 신발 가버렸다. 저기 끊어져. 저기 끊어져. 나 신발 가보겠다. 저기 끊어져. 끊어져. 저기 끊어져. 아니 저 그게 아니고. 아니 잠깐만 저기. 아니 잠깐만. 아니 잠깐만. 저기. 아니 그냥. 저기. 저기 끊어져. 장수야. 장수야. 형 여기 있었네. 야 너. 누구 신발 받니 근영아. 오빠 신발. 누구 신발 받니 근영아. 오빠 신발. 야 근영이 대단하다. 뭐야 박수야. 야 야 야. 뭐야 박수야. 야 야 야. τι immune. 야. 끼니야. 야. 채정현. 채정현. 채정현갓. 채정현. 야. 채정현. 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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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채정현. 채정현. 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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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여긴 왜 나한테서 mentality easier. 아니 여긴 왜 오냐 니가 문고리를 혼자 잡으면 어떡하려고. 니가 나의 눈신을 왜 안 잡고. 야 나는 이미 아는 대신에 난 버리고 가야지. 뭐라고? 끝난거죠? 너무 어려운데. 너무 어려운 싸움이었습니다. 여러분. 우리 그녀가 해냈어요. 우리 그녀가 해냈어요.